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위의 세무상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때 세법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특수관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범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친족과 같은 친족관계, 직원과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출자자와 같은 경영지배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세법상 상증세법상의 범위가 가장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양도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어떤 세법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입장과 양수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 양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세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양도하는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제도라는 것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는 그 거래나 행위 등을 부인하고 그 세법을 실질에 따라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원 이상 둘 중 작은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양도한 금액을 저가로 양도를 한 금액에 금액을 인정을 하지 않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한 금액으로 보아서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시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수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 경우에는 저가로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증여세를 다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둘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저가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과의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하는 입장과 임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의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이 돼서 만약에 임대하는 소득금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봐서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경우 또는 저가로 임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틀리게 작성을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5년간의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가로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와 차익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를 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가세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비교의 세무사였습니다.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비교의 세무상식의 비교의 세무상식의 비교의 세무상식을